왜 갈지 말고 짜야 할까요? 네 그건 바로 산화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밀폐용기와 진공포장을 사용하죠 그런데 왜 주스를 만들 때에는 산화를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고속으로 갈면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고 세포벽이 손상돼 산화가 촉진되는데 이는 곧 영양소의 손실과 변질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고속 회전하는 칼날에 의해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어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진공 믹서기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실험을 보시면 갈아 만든 주스와 천천히 짜서 만든 주스의 산화되는 정도의 차이를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죠 천천히 짠 주스는 사과 본연의 색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 고속으로 갈아 만든 주스는 산화되어 갈변되었습니다 차이는 갈거나 짜거나 확실히 다르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